순천향 그 이름의 시작은 인간의 생명 앞에 한없이 겸손했던 한 명의의 신념이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겸손과 의술에 대한 확신이 교차하는 아름다운 통찰 순천향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름인 동시에 결코 변하지 않을 인간 사랑의 정신이며 우리가 만들어갈 내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환자의 희망을 따라갑니다. 인간 사랑의 신념 안에서 앞선 의술로 희망을 키우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순천향 헬스케어 시스템 순천향 서울병원 순천향 서울병원 순천향 서울병원 환자의 희망과 순천향의 의술이 함께 감동의 순간들을 만들어갑니다. 세계 수준의 시설과 혁신적인 의료 장비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은 질병을 넘어 환자와 그 가족의 마음까지 치유하려는 순천향 의료진의 의지와 바람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픔에 공감하고 희망에 응답하며 든든한 가족처럼 함께하는 병원 놀라운 기적은 간절함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환자의 희망을 향해 갑니다. 우리는 무한한 하늘에서 미래를 봅니다. 의술의 변화가 불러올 삶의 변화를 상상하며 의료의 미래를 향한 열정을 일깨웁니다. 더 나은 치료법을 찾기 위해 더 어려운 연구에 도전하고 연구 성과와 진료 현장이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갑니다. 국내외를 아우르는 의생명 연구 네트워크는 다학제 융합 연구에 선두력을 갖추게 할 뿐 아니라 차별화된 교육 인프라가 되어 순천향을 넘어 국가 의료를 이끌어갈 내일의 의료인을 함께 키워갑니다. 인간 사랑, 환자 사랑을 실천하는 순천향의 이름으로 더 크고 높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고향처럼 따뜻한 마음을 세계와 함께 나눕니다. 가장 순천향다운 섬세하고 스마트한 병원 서비스로 글로벌 헬스케어의 중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국경을 넘어 순천향을 찾아오는 모든 환자에게 행복한 치유의 경험을 선사하고 우리의 탁월한 의료와 교육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두저없이 찾아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어떤 질병도 포기하지 않고 누구나 편안히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는 따뜻한 의료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인간 사랑을 모두의 마음에 전하는 고향 같은 병원 건강한 세상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술을 펼칩니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